혜수가 밀어 마시대 아니 근데 오늘 미래에 아 좀 맥지 너 미래에 안 맥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야 야 이제 여름이 왔다는 신호야 어 진짜 엄마 어 어 이게 여름이 벌써 얘네 껍데기 아니야 그러니까 껍데기로 아 야 먹을래 단백질이야 단백질 아 가하나 먹을래? 이거 단백질이야 맞아 마운틴 마운틴 클클클클래식 신부가 좋은사람은 좋은거야? 어 좋은거야 스토셜 라이즈야 스토셜 라이즈야 어 몰라 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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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마뱀이 그대로 죽었는데 아 불쌍해 어 빼봐 빼봐 죽었네 그대로 야 애 잡지마 팔아있네 뭐야 오 깜짝이야 도마뱀이다 부산하니까 도마뱀이 있네 어머 아빠봐 잠시만 나 잡을게 잡을거다 아니 진짜 잡게? 도마뱀 도마뱀이 있네요 진짜네 역시 나야 아니 저 많이 물려봤어요 독있으면 어짤래 아니 도마뱀은 독이 없어요 이런 얘기하니까 도마뱀이 있네 지가 알아서 가게 나왔다 신기하다 아니 겨울잠 타고 이제 났나? 부산이 따뜻하니까 4월 엄마 그래 부산에 이런거 많다 했잖아 엄마가 막 벽에 달라붙고 이랬거든 어릴때 베트남이랑 마찬가지 바람은 약간 비슷하게 베트남 다낭이랑 비슷하게 뭐 어디를 가면 어디 아픈가 어릴때 생각이 나 잡았다 벽 사이에 막 잡았어 엄마 둘이야 형 왜 그러고 그래 무슨 동일이네 살아있어 이게 약간 부산에는 어디 풀어졌다 전바닥에 펴봐 아 나 지금 도망가해 바닥에 놔 바닥에 어디놔주지 아니 아 아빠 여기 붙여줄까 하 아휴 아휴 지영 도망갈려 한다 아니 풀어줄게요 그냥 아니 여기 계단 날려가야 되는데 풀어볼게요 아니 나 둘게요 아빠 응 아따 던진이 오는 줄 알았어 형태가 좀 친한거 같아 그러니까 아닌가 아 자다가 나오네 아 자다가 나왔다 여기 있어 일로 와봐 여자가 더 해보고 가만히 있잖아 가만히 있잖아 움직이나 가만히 있잖아 움직이지 않는데 얘 자 비가 하는거 같아 아니 겨울잠 자고 이제 나온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 엄마 기울잠 자고 기분 싫어 뭐 하실 수 있어 뭐 하실게 아니야 다리 이상한데 그러니까 어 아니 겨울잠 자고 이제 나온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거 같아 자고 있었어 자고 있었어 자고 있었어 자고 있었어 무서워 무서워 보로와 괜찮아 일로와 아 아 움직일까 대단해 나 고양이가 먹을 수 있을 수도 있겠다 직진이야 한 손은 직진이야 와 이거를 띄워야겠어 띄워야겠어 움직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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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겨울잠 자고 이제 나온거 같아 움직이냐 움직이냐 티올라서 내 머리 올라오면 어떡해 그렇지 않아 근데 베트남에서 김관이 자고 있을 때 저 한국에서는 도마맨 다 잡으면 안 되나 다 불법이나 다 그래? 진짜? 응 아 맞아 딱 잡아도 되는 조류가 딱 한종일지 걔는 꼬리가 푸러지게 근데 형은 손이 없어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오 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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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생발이랑 똑같아 손하는 아 음 아 으 아 이건 아 장비 우리 아 어 삼기채라 움직였어 움직였어 엄마한테 술을 달라고? 술을 달라고? 찍을거야 아이 진짜 아빠 아빠 좀 찍어줘 움직여 추워서 지금 겨울 담당 것 같은데? 진짜? 진짜 얘가 얘가 무슨 도마뱀일까? 도마뱀 부치에요 어? 도마뱀 부치 부치가 뭐야? 그래 부산에 일어서 엄청 많았다니까 애초에 빨판이 빨판찌는 생겼어 가자 저쪽에 나뭇잎을 풀어주고 가자 저쪽에 풀어주고 가 아니 형 풀어줘야 확인하니까 저 나무에다 아니 저기다가? 저 나무를 좀 뒤에는 야생에서 안하는데 저 나무에 아따 내려가 왜 아니 여기다 나 여기다 아니야 아니야 얘네들 이끼가 이렇게 벽 사이에서 막 움직인다 움직인다 어 됐다 이제 움직인다 부산이 갑자기 따뜻해지고 그랬네 어머머 얘 움직인다 이제 그러네 어우 움직인다 야 니가 만져주니까 움직이네 범죄야 추워 써줘 어 빠스러니까 외부 대박이다 도마뱀 부치 범유를 찌렁을 또 잘 찼노 아 현수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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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현수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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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하니에 묻어줘 아 묻어주는게 아니라 야 그럼 이제 그게 살 것 같은데 아 후회했다 형이 나 만져줘서 어 엄마가 배 만져줘야 사지 안 했어 엄마야 아 왜 너로 그전에 현수같아 현수같아 시리즈 배 만져줘 맛있네 현수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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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ni 뭐예요 나 철게 현수같아 아 아 닦아 내가 봤을 때 날씨가 추웠다가 따뜻했다가 부산이 그래서 잘 논한 것 같아요. 한 3월쯤 나와야 되는데 너무 빨리 났어요. 한 달에 빨리 났어요. 아 너무 빨리 났어 쟤. 방금 키우진 않을까? 쟤는 때 나와서 있는 사람은 보자. 빨리 가자. 아 더러워. 아 똥순. 똥순이야. 아 놔. 야 얘 궁금하네. 궁금하네 뭣이야 그냥. 휴대폰으로. 크레스에 혼내줘. 아 크레파스. 크레파스 개코. 어? 그 크레스에 혼내줘. 왜? 아 왜? 직진이야. 아 왜? 직진이야. 아 왜? 직진이야. 하영이 직진이야. 하영이 직진이야. 직진이야. 어. 엄마가 엉덩이가 똥순이야. 하영이 직진이야. 아 형 중간가셔. 손에 엉덩이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새로운 동화벨이 안 나와? 새로운 동화벨이 많아요. 동화벨이 많아요. 동화벨이 많아요. 형 집에 미랄미 있었으면 가져갔어요. 봐봐. 엄마. 동화벨 붙이. 동화벨 붙이. 직진이야. 엄마 이러냐. 동화벨 붙이. 어 맞네. 아 현수 아빠야. 얘랑 뭐 있는 거야? 똑같다. 어 엄마 봐봐. 아 씨야. 얘들 연 날린다. 얘들 연 날려. 현수 아빠. 얘들 저세 연 날린다. 한 몸 한 중엔 대출. 엄마 얘. 동화벨 붙이요. 어 그러네. 동화벨. 완전 똑같아 그냥. 동화벨 붙이요. 부산에는. 어. 저런 동화벨이. 직진마다 한 마리씩 있어가지고. 이 집을 지켜본다. 그럼 인간이 뭐 집에도. 동화벨이 있을 수도 있겠다. 아 근데 투태기만 그럴 수도 있지. 지금 이제. 우리 부산이 이제 아파트를 만들고. 그 지남고 하자면. 지금 하늘을. 충전을 쳐고. 이거 아니야. 네. 안 내쉬는데. 가ukan 빵. 흑흑. 화장실. 화장실. midnight день. 아까. "; 요헌 전 선생님. 술은 뭘. 네 빼 top. 우유. Not. ją. 어제 번. albums. thatís kokeral. 다음번에 내 손에 똥쌌어 응 끄지마 끄지마 혜수 나왔다 해볼까 너 들어 이거 들어 찍어 여기를 잡아 어떻게 해? 여기를 잡아 이거 안 흔들려 한 번만 찍어 여기나 옷 찍어 직진이야 다음번에 내 손에 똥쌌어 다음번에 내 손에 똥쌌어 너 똥쌌어 혜수 오빠 여기 똥쌌어 조용히해 나 우리 영혼잖아 검수가 안 나왔어 검수 여기로 올라와 고마워 정신이 운동선수 1인칭 시점 운동선수 1인칭 시점 운동선수 1인칭 시점 동삼동 나 빗살무늬 도끼야 나 이거 알아 돌돌끼 나 빗살무늬 도끼 몰라 모르는 사람이 있어? 있겠지? 저기 발이 고인돌 영어로 돌멘 돌사람 왜 했지? 인이 민태씨였다 인이 한자라고 사람 아 그래서 아니야 해보기시대 아빠가 한자에 뭐라고 가잖아 누나 주름 응 응 맨날 부모님 보지마 응 맨날 부모님 보지마 응 맨날 부모님 보지마 응 응 응 응 응 그래서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작았으면 응 맨날 부모님 보지마 맨날 부모님 보지마 내 소리 뭔 소리야 하지마 어 안에 보여 야 많이 씻어가면서 그걸 왜 찍는지 모르는 거야 찍으면 안 돼 찍지 말라는 걸 안 죽지겠어 응 응 응 응 응 응 그거 아빠 휴대폰이야? 아빠가 집으로 아빠 휴대폰 맞아? 응 응 아빠한테 가라 아빠 아빠 영화하는 거 찍어 아빠 아빠 영화하는 거 찍어 아빠 아빠 근데 저거랑 일본어랑 중국어랑 차이가 없는데요 응 차 있어요 아니 나와라고 네 오빠 진짜 쉽게 나와라고 왜vertyła 신경을 가 졸몬지 못해 뭐가 좀 비싸래 너와 이런 걸 왜 이렇게 가볼까 응 피라뇨으로 affecting 응 피라뇨 2013번 응 으 응 안녕하세요 뭐라 으 이거는 아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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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나 잘 나와? 엄마 나 잘 나와? 네 잘 나와 언니 브이로그 찍어? 아니요 아빠가 딴 듯이 그랬는데 괜히 나 찍는 거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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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상한 게 찍어줄게 사람이 만주다 혼자 있는다 아,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어지러워 맞아 백제 신 아빠, 아빠 백제 아빠, 백제 골고루 신라 중에 어디가 제일 먼저 나오는지 알아? 고구마 백개 심자 아니, 누가 아니, 누가 고구마 아니, 누가 먼저 나오는지 알아? 응 어딘데? 어딘데? 신라, 신라 실례야 실례야 실례야, 아빠 그건 실례야 아니, 뭔 소리야 아빠, 저기로 가야 되는데 엄마,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뭐 하나 응, 찍고 있어 어? 나 찍고 있어 엄마, 내 엄마 잘 찍고 있어 맞지? 뭐야? 나 잘 찍고 있지? 응 잘 찍네 잘 찍네 저기로 가야 돼 멍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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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가 빠졌어 오, 진짜 보천동 현수가 빠진게 맞아 보천동 우기 있는데 케이가 없잖아 그리고 톰부스 아, 맞네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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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는 무금 비는 무금 바람 안해 오금대 우가 있어 아, 하지마 아, 내가 찍을래 아, 내가 찍을래 아, 로얄 로얄 왕의 로얄 응, 베리얼 왕의 무덤 베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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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찍는게 하지마 베리얼 그라운드 어 깡 겸강 아니, 아까 금관 가야가 있지 금관 금관 가야 응 이거? 진짜 넘어가 넘어가 아 다 남쪽, 동쪽, 남동쪽 반도, 우리 한반도 할 때 펜니슬라 포함시킨다 모든 현대, 현대부산 부산 사이트 보호되어 있다고 역사적 보전지로 넌 아예 이르치로 못하잖아 넘버 273 제일 처음 발견되었다 주자, 숫자 그렇지 두개씩 끊으려 하자면 1969 두개씩 끊으려 하자면 그냥 흔적이들 빼고도 해 191 이렇게 이쁘대 어 뭐야 이거 타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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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는요 처음부터 보는 편이에요 빨리 들어가 빨리 말아라 이게 항아리 다 알죠? 항아리? 얼마나 써도 항아리인지 이랬어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가야톡 가야톡이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전화장티는 그냥 평소 아니야 살짝 다르고 어 야 저기 빨리 뭐라고 했죠? 아 아 아 아 이거 무슨 이거 여기 있어 응 이 말까들 앞에 이게 포인트예요 핵심 빼지마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갈토이나 아니면 쇠로 되는 거 아 응 그래 만드는 과정이 맞아요 단토 그리고 금 채취하듯이 탈모로 채취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달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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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요 제가 랜 몰라요 제길 제길 야 이거 진짜 옛날인데 금동관 그냥 금동으로 만든 관 그냥 금동으로 만든 관 이거 설명 날리는 거야? 근데 농구도 잘하는 거야 비거리 좀 틀리긴 한데 좀 많이 틀리긴 한데 아니 근데 금동으로 한 개 맞출 거면 약간 실력이 좀 아니야 어 이거 우리 옛날에 만들었었는데 금본 없는 자신감 흐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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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하 근자감을 읽어도 된다고 ila 목걸이 목걸이는요 현대거랑 비슷해요 아니 근데 여기 약간 특이한 점은 그냥 돌으로 만들었다는 건데요 자켓이야 똑같은 거 드세요 뭐 진짜 머하는 거야 어? 나보다 키고 작은 게 형 나랑 키져 보자 너보다 큰 애? 나랑 다시 키져 보자 나랑 다시 키져 보자 기 안져나올 것 같은데 내가 확실히 근데 이렇게 찍으면서 방송국에서 온 것처럼 아 맞아 방송국에서 그쵸? 그 다음 내가 찍은 거잖아 아 너 찍을래? 네? 찍어보래? 이렇게 이렇게 잡고 뭔 소문 알겠지? 이렇게 아침은 뭘 먹고 나왔습니까? 나? 아침 그 뭐지? 된장찌개 아닐까요? 아 이거 된장찌개 아니야 아 꽃게탕 꽃게탕 떡볶이탕? 아니 꽃게탕 노노기탕? 이게 뭐야? 개탕 아하 꽃게탕 근데 오빠들은 왜 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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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ㅏㅏㅏ 아 아 아 뭐 어 아 아 아 10 2 10 10 10 9 이곳에서는 물론 48개가 출퇴했는데요. 이렇게 당연히 인구에게 한꺼번에 발견된 건 7000년 전이 왜 그렇게 일어나는 거야. 지금이 2020년인데 7000년에 단수가 엄청 많아. 아 왜 이렇게 단숨이 떨어졌지. 도마뱀이 사라졌네. 도마뱀이 사라졌네. 어디에 갔지? 도마뱀이 사라졌어. 도마뱀이 사라졌어. 아 그래서 잠자랑 한거 아니야? 우리 때문에 귀찮아 때를 떠 생각해 거기 있어? 아니 똥 아니야 이거? 똥인데? 아 뭐야 여기 똥 사는 거 아닌데? 그거 개똥 아니야 도움이 없네 어? 어? 잠시만 쟤 아니야? 어디? 아니야 어디? 이거 아니야? 이거? 어 아니네 나뭇가지야 나뭇가지 어 쟤 아니야? 왜 할머니 목숨이 났는데? 아 아 저 잡은 이 놈으로 애들이 잡아간건데? 그니까 그니까 아니 아니 그 놈을 왜 잡았고 불폭이야 야 난 풀어줬는데 애들은 잡아갔다니까? 아니 난 풀어줬다고 아니 난 풀어줬다고 비둘기들이 잡아먹은 거 아니야? 칠두령 쉼터 칠두령이 아니야 칠두령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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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여긴 동화밤이 없다 여기 여기 동화밤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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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여기 동화밤이 없다고 예상할게 나 야 나 왜 동화밤이 없다고 아 칠두령 좀 찍고 아니 뭐 차려야 나 들어 형아 찍어? 아니 너 찍어 인디언 봐 인디언 봐 혹시 비둘기가 먹은 거 아니야? 모르겠지 나 안 맞춰서 이게 조심조심 근데 그게 형 내가 이제 아빠보다 키 크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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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빠보다 커 이게 하승진의 삶이야 하승진은 그거는 안 돼 하승진은 삶이다 아니 어머 근데 몸 좀 핸설바 아빠랑 제 아빠 아빠 하승진이 한 입 안아줘 아빠 아빠 하승진이 한 입 안아줘 맞지? 나 먼저 할까 하승진이 어 이만해 장난 아니었지 아니 저기 여기 여기 하승진이 안치면 김광보다 커 하승진이 앉으면 김광보다 커 자 hid 동고요 자 근데 아빠가 찍어 이거 다 찍을 수가 내가 알겠습니다 이거 안다니는 사람 있나요? 요즘에 센서가 점프 안하고 더 할 수 있어 아니 이렇게 잡으니까 더 편한 거 같네 그쵸 하다가 아빠 기사대기 놀래요 저게 좀 더 흔들리던데요? 그니까 넌 정말 천재구나 카메라 감독들이 그렇게 잡는 거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승기 소리다 승기 소리다 승기 소리다 할 수 있거든? 승기 아팠어 아 나 다리 아 여기 자꾸 자꾸 할 수 있어 이거 봐봐 아빠 제가 1800만 1800만 저거 180도 잘 살펴드릴게요 1800 1800 저는 마치 타춘 것 같은 그치 마치 NRG 아 나 다리가 아니 진짜로 1080도가 맞아요 길러서지 않아요 가자 가자 아 이구나 이건 1080도 발차기였다 아빠 저 이거 보여 이게 1080도에요 힘들다 1080도는 뭐야 1080도 아니야 이번엔 720도 발차기 이번엔 720도 발차기 보여 드릴게요 뜨거워 태권데도 장소 나오겠다 태권데도 장소 나오겠다 태권데도 장소가 나오네 아빠 우리 어디가? 여기 이제 동네 향교 여드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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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드랑교? 응 그게 뭐야? 동네 향교 뭐로 쓰 있는지 여보세요 뭐로 쓰여 있어 동네 읍성역사관 동네 문화회관 충혁자 의사관 엑성아 에어 흐흐 흐흐흐흐흐흐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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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아줌마한테 엉덩이를 내리고 있어? 아줌마한테 엉덩이를 내리고 있어? 아줌마한테 엉덩이를 내리고 있어 나도 해볼래 이제 엉덩이를 내리고 있어 아줌마에 너무 무서워 빨리 자를거야 아줌마는 엉덩이를 내리고 있어 아줌마가 그만ving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현수 월드쿤입니다. 월드쿤 할수 월드쿤 할수 월드쿤 할수 造수 넘도 twelve 높이가 무서운 스파이더맨로 도착 보습 놔놔! 놔놔! 진짜 너 올라갈 수 있거든? 너 올라갈 수 있어 봉사도 어떻게 내려갈래? 봉사도 어떻게 내려갈래? 봉사도 어떻게 내려갈래? 근데 여기서 보면 별로 안 높아도 있거든? 위에서보면 엄청 높아 어디까지 올라갔어? 아니야! 나 어디까지 내려갈래? 나도 해볼게 발 발 바로 어디까지 내려갈래? 바로 나는 바로 뒤에서부터 가볼까? 내가 내려가야 하니까 어머니께서 저기 위에는 안 잡지 아 이렇게 아 너무 치우니까 잡아 대박 월드폰 뭐 그냥 나 엉덩이 치에서 들어가자 엉덩이 치는 cost 어이 형 나 내려간다고 여기 엉덩이 맺어 타자 차별을 붙였어 가자 우리 어디가? 우리 엄마도? 나 싫어해 너 어디가? 우리 과학동사 응 방영실 과학동사 갑시다 어딨어? 저쪽으로 오십시오 오십시오 아빠 아빠 우리 엄마가 모두 좋아하는데 그녀만 싫어해 그런틀 아니에요? 그녀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녀 왜 이렇게 울어 오십시오 오십시오 내가 그 사람 팬이었대요 제가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편집 오십시오 어 원래 수능중이에요 제가 뭐였지?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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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가 몇번냐? 야 지수야들 요 요 요 요 오우 저거 신발벗이 왔다 어? 어? 여기가 어딥니까? 몰라 esc courts 오우 시비간지 동물이야기 이거 뭐해 뭐? 얼굴이 왜 이렇게.. 아! 이거 우리 유튜브 날때 있었잖아 무슨 소리지? 아 유튜브에도 저 그림 있었어 엄마 마마마 마 마 마 마 마 맘 Bakke 집사우 어느 한풍 Draim 집사우 어느 한 통 네 어디로 가? 얼만큼 가? 어디있어? 저 위에 상 보여요? 네 저까지 가면 돼 저거 잡지마 무단줄기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저기 형한테 뭐라고 하는데? 무단줄기 야 저 손은 뭐냐? 그거 앉아 소소통 저기서 갑자기 해가 똥손대 아 아 아 나 그거 똥 냄새 나 아 아빠 아빠 방귀했지? 응 아니 방귀하는거 아니야? 방귀하는거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아아! 야아아아아! 아악! 저기지... 가는데.. 아.. 경도 아.. 누가 신코칭 아니네... 아! 여기라! 아 여기가 설레트 하는 자 있겠다 지금 엄마가 되네요 응 큰일이다 올라가봐 아이케 오는 길 야! 야! 길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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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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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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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대대학교도 공부 빡세게 안 돼? 또 싸우자 애들 왜 학교 센데로 갔냐고 그러네 동대대학교도 센데로 갔냐고 그러네 난 간편한 거야 동대대학교도 센데로 갔냐고 애들 기술해? 야 좀 왜 이러는데 동대대학교도 공부 빡세게 안 돼? 엄마가 너를 빡세게 시키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엄마 왜 동대대학교도 공부 빡세게 안 돼? 빡세 빡세 서대신동으로 갈까? 아니다 아니다 서대신동도 안 좋다 오지 마라 애들 학교 보냈는데 아 장난 아니네 왜 자기 언니가 갑자기 그래 언니 안 와 아니지 옛날에 학교 날때 같이 하고 울린다 갑자기 없어 언니가 찡찡 쭉 쭉 쭉 쭉 응 형 찰다 어찌 갈지 모른다 자 필리핀 가자 바이 응? 필리핀 아니 범세야 거기 진짜 미국 영어 쓰고 나라서 되게 좋아 너 필리핀 안 가봤잖아 엄마 아빠 필리핀에 이상한 벌레 많이 나온다 했잖아 기술에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냥 뭐 바퀴벌레 동아비 이런 거 밖에 안 나와 그런 건 못 사는 아 바퀴벌레 아 안 갈래 왜 아빠가 얘기하는 거는 못 사는 애들 있지 그런데 못 사는 애들이잖아 못 사는 애들이잖아 엄마가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잘 지어진 기숙사가 아니고 그게 그렇게 잘 안 지어진 거 아냐 아빠랑 그거 기숙지 아빠는 싼 데 찾아서 가고 그래서 그랬지 나는 오 진짜 아파 팍 소리 났다 아니 나 힘들어 형 변수야 나한테 바보라 한다고 왜 바보라 나 바보라 변수 아빠 옆에 가 김관이 나한테 아빠 옆에 앉아 아빠 옆에 저 칭자리 가서 딱 앉아 죽이지 마 칭챙 정 형 형도 뭐하냐 아시아인이야 나 배인이야 왜 등팔을 때려 아이 김 아시 김가 새끼는 아 그 아시 아저씨 저리만 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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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양잼 옆에 앉아라 엄마 옆에 엄마 김가 새끼는 무슨 날이겠냐 무슨 날이겠냐 일요일이지 아이 무슨 자리냐 뭐야 엄마 엄마 똥꼬다리 엄마는 아까 육병자리랑 수십 번 얘기했다 김가은은 대가리다리 엄마는 아 지친다 이제 뭐라 샀노 아 아 안 갔다 아 디브랄까 띠브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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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에 뭔가 이상한 게 있어 아 아 아 아 아 이러니 아 아니 이 언니 왜 그래 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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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마귀다 까마귀 힘들다 쉽지 않네 아빠 이제 우리 가자 집에 가자 엄마 아빠 이제 집에 가자 우리 이런 곳에서 비행기 날려야 되는데 아빠 그거 맞아 간하지 열심히 자고 있네 많은 일들이 있어 아빠도 돼야지 지내신가 안 돼 아빠가 부산일보 까마귀 짝짝이야 엄마 까마귀 봐봐 아아 아아 뭐래 나 양자리 왔네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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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는 자기가 유부로 하네 쌍둥인가? 쌍둥이야? 닮았어 많이 가다 닮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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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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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l 여기 여기 Hertz 그래 이게 쌍둥이 자리 めて 맥아 오늘 오늘 해군 해군오빠랑 보기로 했나? 계절이 Uber 해군오빠가 갑자기 전화 온다고 해서 아 쌍둥이 자리, 쌍둥이를 낳으면 쌍둥이 자리야?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봄에 생일이 돼 3월 21일부터 4월 19일 사이에 있는 본인이 생일인 사람은 양자리 아빠가 양자리 아빠는 천여자리지, 아빠는 8월 생일이지 아빠는 천여니까 생일을 봐야 돼 아 샤오 범석 어 범석 오빠가 양자리 아닌데 맞는데 나는 맞는데 만약 4월 19일이면 이 자리야? 이 자리는 동대중학교에 있는데 왜? 형, 형이 우리 저기, 저 띠 보라고 그랬지? 우리 저기, 저 띠 보라고 그랬지? 참친구라고 그랬지? 그래서, 안녕? 아니 그러지? 한나만 왜 이상해 흔히 와 응? 응? 응 우리 오빠는 저기 하는 거야? 그니까 형이랑 쟤랑 바뀔 거 같아 그래? 여기를 띠인데 아 저긴 띠야? 여긴 별자리야 나 별자리 난 별자리 난 별자리 너 뭐였구나? 너 생일이 몇 월달이야? 나 나 나 3월 19일 생일이야 4월 19일? 너 물고기 자리네 물고기 자리 물고기 자리 3월 19일이라고 응 3월 19일 네 지금 1시간 사이 내 형은 내 형은 내 형은 내 형은 내 형은 내 형은 19일 생일이야 아 진짜? 쌍둥이구나 몇 살이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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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가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는 3월 telling 생일이야 3월 19일 생일이야 19일 19일? 19일? 19일 10 19일 니 생일이 3월 19일이라며 그러지 말고 따라와 오 다치겠다 다치겠다 여기야 3월 19일 물고기 살 물고기 자리야 물고기 자리야? 내 물고기 자리 나는 물고기 자리인데 나는 물고기 생일이니까 나는 물고기 생일이니까 같이 앉아야지 같이 자리니까 나는 이제 이것 자리인데 나는 이걸 나는 물을 와야지 나 이걸 와야지 여기가 마음에 들어? 전갈 자리 전갈 자리 1시간 동안이나 찍었어? 우리 아빠를 딱 할 수 있어 우리 아빠를 못해 영원아 그 주인에게 반하내야 하니까 곱게 쓰고 응? 김대리 김대리 깨졌다 여기 깨졌다 깨졌어요 응 깨졌어요 응 깨졌어요 멋지게 깨진 거예요 부딪혀서 깨졌어 박귀미 박귀미 아빠 아빠를 깨졌어요 누가 아빠를 깨졌어요 응 깨졌어요 어깨 참 깨졌어 도전 영원아 답변 아이가 제명인나봐 아이가 3명이나 있나 아 이거 나는 아빠는 나는 우린 두고 쌍둥인데 쌍둥이야 당신이 왜 토론이 없냐 평양이 있으니까 좋지 동생은 평양이 있으니까 좋아 나라 생일이, 나라 생일이 3월 19일이거든요 3월 19일인데 엄마! 왜? 나 나라를 지키는 신이 낼 때 어 뭔 소리야? 용이 나라를 지키는 신이라 용띠? 그럼 용띠가 전부 다 그렇다는 거잖아 용을 찾 용이 용 구슬을 받으면 양이 망이다 출산 그걸 들어보는데 양이 구슬을 받으면 양이 망이 생기는 거라니까 응 이게 나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에서 세우신 분이 뭔데 눈싸요 빨리 와 아 저게 나 좋은 말밖에 없어 나 돼지띠 보고 나 돼지띠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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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깨졌다 깨졌다 잠시 잠시 아저씨 깨졌다 깨졌다 아저씨 깨졌다 알고 있어 인마 그리고 장수하고 나중에 애를 많이 낼 수도 있대 아 토끼띠가? 아빠 토끼띠야? 아빠 아빠 얘기였어? 아니 아빠 토끼띠야고 아빠는 닭디라고 애를 왜 이렇게 많이 낳아? 그런 거 없어 닭디라고? 엄마 토끼띠야? 아니 엄마는 돼지띠 애들 왜 이렇게 많이 낳아? 돼지띠 애기들 많이 낳더라 돼지띠 애기들 많이 낳더라 돼지띠 애기들 오케이 나 오늘 결심했어 나 오늘 축축하고 뵐 거야 근데 우리 엄마를 두 명을 낳았다고요? 우리 엄마를 두 명을 낳았다고요? 두 명을 낳았다고? 엄마 양쯔네 무슨 소리야? 그것도 능력이야 나 양쯔리야 일곱살이 아니 일곱살이 내는데 초등학교 어디 갈 거야? 여덟살때 가는 거야 샘이 어디 갈 거야 모르겠어 모르겠어 네 우리 엄마를 마일찐데 우리 엄마를 마일찜다 우리 엄마를 마일찜다 엄마 엄마를 마일찜다 고춧가루 뭐? 배가 왔지? 파도가 이렇게 말도 잘하고 그랬다 우리 봉투 낫겠니? 어 그래 저렇게 좋은거야 저렇게 나도 안가면서 다 쉬었어 하하하 뭐하고 싶어? 아이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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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도 어릴 때 아이언맨이랑 평가하고 싶었어 저기 형은 스파이더맨 오렌지원 피규어 아니고 아는데 넌 타노스가 되고 싶었어 엄마도 타노스가 되고 싶었는데 엄마도 타노스 못하고 있어 아 그래? 어릴 때 아이언맨이 좋아 근데 이모야 이모야 너 아이언맨이 좋아 나도 아이언맨이 좋은데 나는 어머맨이 좋은데 난 어머맨을 할거봐 난 아이언맨 나 하이클 봤어 난 산수있잖아 야 그거 네고있잖아 내가 사지 않아! 레고로 사지 않아! 레고 한정판 되더라 우리 집에 진짜 허크 버스터 있어 100만원짜리 응? 그런데 그래서 내고에는 할머니가 주셨는데 나 우리는 다 샀단 말이야 우리는 눈 좀 보는 거 사고 싶은 게 있어 나 핫토리 제품 사고 싶었는데 아직 못 잤어 나 핫토리 제품 모아지 못 샀어 오빠는 언제 가? 형 가만히 모아야 되지 않겠어? 돈 생길 때마다 그렇게 장난감 사는 게 아니고 많이 모아서 더 큰 거 좋은 거 사야지 조금 조그만한 거 말고 우리 애가 엄청 많아요 30만 원 모아가지고 잘해보았어 여기에 다친 거 빼놨어 아 다친 거? 아이고 풍했구나 아니 문에 찡겼어 풍났어 자기가 보니 다 좋은데 바보 같지? 바보 안 같아 난 아이언맨이 좋아 난 아이언맨이 좋아 난 아이언맨이 좋아 난 원무신이 좋아 아이언맨이 좋아 혈он이 좋아 넌 지혜 아Ch mim Gerda аж 전기가 110만 원이 있어요 조용히 해 110만 원 줘요 그냥 이렇게 버티나에다가 군물도 칙칙 뿌리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아하하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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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끈이 잡아먹고 한 끈이 잡아먹고 한 끈이 잡아먹고 고민시키는 것도 있는데 이럴 뭐였어? 이럴 뭐였다라? 근데 이럴 뭐였다라고 하는데 지혜 채워야 돼 지혜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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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도 그랬다 너희도 이랬다 아 혜연씨는 더 심했어 혜연씨는 팬티도 안 입고 저 뒤에 망토 누르고 뛰어다녔어 아하하하 나는 신발도 안 씻고 슈퍼맨 와이프는 자주 돌아다녔어 또 살아났어 그래? 또 살아났어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 하하하하 나 여기가 뭐 좀 빠져갖고 엄마한테 빼내자고 했어 어 그랬어? 됐어? 뺐어? 뺐어 난 여기 갑자기 야릇 끌켰어 아 끌켰어? 응 나 여기 짱둥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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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형아야 이거 형아야? 같은 날이 태어났다 같은 날인데 이거 나 이거 이거 잡았다 어 돌아가요 어 맞아 돌아가요 그럼 신발리 잘 벗겨줘요 응 다시 넣어서 다시 또 돌려야지 그치? 내 신발리 이게 불편해 불편해? 그럼 형아 신발이 또 들어와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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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에서도 만나이 사용해요? 응 만나이? 어 필리핀에서도 왜 그게 안 궁금해? 이거 응 대부분 이거 만나이 사용해요 뭐 그냥 축구화도 있단 말이에요 난 응 난 응 수화통역사 네? 수화통역사 수화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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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의 깨졌어요 이미 дет사필 места 깨져있었죠? 너 아저께 용호해라 깨졌어 어 깨졌어 깨지라고 아 어 하나만 그래 이거 Release 네 모자 아빠 저거 보자 날씨 한자번에 주문한거에요? 어, 앞전에 쓰던거 이제 손에 갈꺼야 이제? 아니 나도 어디있네 배 아파서 나가면 배 안아파서 이제 내 배 안아파? 지가가 어딨어? 아니 편히 날꺼 언니, 이제 단막한 놀이고 하네 아, 방북이란에 갈꺼라고 네, 방북이란에 안갈꺼야 안갈꺼에요 저는 엔딩에 갈꺼에요 어디 갈꺼데? 오늘, 오늘에 갈꺼에요 스포퍼크? 스포퍼크는 안되던데 하라붙지 간다고 얘기했잖아 스포퍼크는 어딘데요? 스포퍼크는 어딘데요? 스포퍼크 스포퍼크는 어딘데요? 스포퍼크는 어딘데요? 근데 혹시 스포 간다면서요? 스포 간다면서요? 스포? 바위로 간다고 그랬잖아 이불렙 스포 가리는데 거기 어디야? 엄청 재미있어요 스포퍼크는 어디로 갈꺼야? 스포퍼크는 어딨어 스포퍼크는 어딨어 스포퍼크는 어딨데요? 저는 파란티예요 꼭 팔찌 들어가면 부러지고 되겠다 아 조그마지랑 빨개 오이야 뭐야 누미 형 따라해야지 이제 따라해가지고 이 이제 아직도 빼고 아직도 부러진거야? 안님 빠진거야? 새로 나겠네 이제 미쳤어? 미쳤어 봐봐요 물 2개가 흔들렸어 봐봐요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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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잇 야잇 너희도 잘했다 박규민 스틱 가져와 스틱 가져와 다쳐 하하하 에너지를 좀 빼고 와야될 엄마가 처리 아잇 신발 신발 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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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가신다 이제 아 조그마저도 놀자 아니 조그마저도 놀자 구민 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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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아 나는 쟤 엄마만은 끝까지 무시했어 엄마만은 끝까지 무시했어 엄마 뭐? 끝까지 무시했다고? 근데 엄마가 안보이는데 엄마 아까 엄마 얘기했잖아 근데 엄마가 안보인다고 엄마 짐있는거야 아빠가 안보인다고 엄마 나는 쟤네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었는데 엄마가 우리 어렸으니까 한 말을 잘 알아들었어 근데 나도 이제 알아들어 엄마 근데 어릴 때 다른 애들 말 들으면 알아듣거든 근데 약간 살짝 어른이들 못 알아들어 니가 좀 크고 나면 그런 말들이 잘 들리지 않지 웃어 오빠 어떻게 한거야 대체 다시 다시 뒤에서 뒤에서 우리 왔다갔다 누가 나 빨리 같이 대기를 할래 안에 일들이 있어 나보다 안되요? 커버할게 어떻게 한거야 오빠 내가 한거 이거 오빠 나 던져 봐줘 이렇게 이렇게 하는거잖아 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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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봐 볼게 아 하하 겁나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알았어 잘했어 잘했어 손가락 갖고 와 손가락 해야겠다 도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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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올라가면 뭐 있는거 저 위에 저 위에 왜 저 위로 가볼까 저 위에 가보자 응 일어날 아빠 한번 направ 이러날이라 날씨 바로 가봐라 아빠가 앉는 저리에 뭐로 낯생imet 몸이 있는데 아빠 실수로 오줌 났어 우리 아빠 오줌 바다 빛이 아, 엄마 오줌 아, 나는 한 명만 있어 맛있어 아, 무기들은 싫은 쌀 무기들은 맛있어 쟤도 먹는 게 있는데 쟤도 쟤도 먹는 게 있는데 쟤도 너무 짧아 안 써니 너무 짧아 나는 안 돼 아빠가 와야지 아빠, 아빠 송개천 이거 쟤똥 가자 올라가 보자 엄마, 이제 우리 원천천 보자 응, 저거 올라가 보자 왜 안 가도 되는데 아빠 주장 아, 쟤똥만 앉았어 올라가자 아, 저기 쟤물이 그러나는데 왜? 몰라 어쩌라고? 그래서 여기 올라가는 길 응, 여기 올라가는 길 가보자 올라가자 여기가 동네 옆성지 아빠, 아빠 응 응 나 이거 가보실 아들 핸드폰 아들 핸드폰 아들 핸드폰 인사하고 가 에이 다 야, 하지마 아우, 다 야, 아저씨가 뭐라 하잖아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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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기 넌 숨이부터 어디서 오줌? 숨이부터 오줌 우연이 뭐야 나는 거 같아 맞아 우연이는 나와 우연이는 계속 우리 집 사다 그러니까 그건 deer 거에요 아! 우리야 소시지 아들 꼬치 풀려간다 꼬치 아 범수야 뭐해 범수야 뭐한다니 지금 상아치지마 하지마 건들지마 하지마 건들지마 클럽에 대심미해 엄마 나 이거 어 문까지 할꺼야 아 나 나와봐 왜 밀어 오 소름 잊지마 왜 밀어 나 나와라 아니 왜 나와라 아니 왜 나와라 왜 밀어 왜 밀어 왜 밀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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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다녀 어깨가 더 올라가 네 현대야 달라라 올라와 오 오 오 오 오 도매 다시 오 오 오 오 오 오 네 오 오 아멘 주민은 잘 못atro.. 주민 너 뭐냐고? 같이 말해보니까 네만 그 사람이 돌 밟아서 큰일 날 뻔했대 너도 지금 돌 밟고 있는데 큰일 안 나 차지마 이건 누워지면 아마 누워지면 얼어붙은 나의 발걸음이 누워주면 걸려야 한다 가슴을 낸 것처럼 눈물에 뺀 것처럼 지워지지 않는 상처음이 괴롭다 내가 사는 것인지 세상을 따른 걸은 거지 한 대의 영혼일구나 그거 안 하고 이atur 박수 왜 사람들이 이 길이 많이 생긴다 무슨 길이야 왜 그렇게 있어 아까 사람들이 여기 많이 지나는 길이 생기죠 맞잖아 나도 이렇게 길어가면 안 되겠어 나도 우리가 총 3번씩 왔다 갔다 하면은 9개야 가자 빨리 너무 좋아요 여기는 풀을 빼세요 우리가 갈보면 어쩐지 가자 기다려봐 난 10번 왔다 갔다 할게 야 돌로 계란을 만들자 찾아뵙기 먹고싶은 곳 휴식 요즘은 겠다 도라인 날이 관리하는 곳 노은이 복고싶은 곳 땅이 왔어요? 땅 아파? 땅 왜 파? 이 그러니까 이 먹고 싶다 엄마 보고있다 왜 야 이래요? 바삭내내 잊지마 , away 옹, 나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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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를 뭐라 할지 지키는 사람 나쁜 죽이 들어갔어 나쁜 균이 들어갔어 거기에 나쁜 저거를 뭐라 그러는데? 균 뭐해? 멍뚱 멍뚱아리 멍뚱은 단점이 아 Digital 멍뚱이 제 masters 멍뚱이 멍뚱이 멍뚱 멍뚱이 사이비 하는 사람 불법이야 사이비를 하는 사이비 사람들이 불법이야 들어가는 사람 불법 알겠어 알겠어 물 얻어놨어 야 사이비랑 때리면서 뭐지? 왜 알겠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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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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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배고싶어 저도 화장실 가고싶은데 빨리 가려고 하고싶은데 나도 배고파 아니 아빠 그니까 집에 사전에 있었다 노아우 있나고 왜? 아까 없어 아 내 생각에 이제 아깐 햇빛 받는데 나도 더 먹고 왔어 비오고 약간 속해져서 나왔나? 개시지 쟤 베트남에 데려다니 완전 좋아했다 야야야 차이가 술 없어 나한테 음식물이잖아 찾아올 수 있는데? 엄마 흔한 남 엄마 강아지나 그런것도 못해 뭐? 그거는 모르겠어 엄마 흔한 남은 저거 아 그래 꼬치감비를 아 흔한 남은 제주도 여행가서 그 강아지 그 강아지는 자기가 씌우는 거잖아 꼬치 없으래서 좀 묻고 아니 엄마 꼬치 껍질 안에 넣어주는데 꼬치 껍질 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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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외국에 갈 때까지 외국에 갈 때까지 내가 점심동안 먹어버리는 거야 그런 생각이지 맞아 그리고 바로 넘어가지 않게 비밀봉산에 넣어서 씌우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나에게 지껏는 거야 그래서 딱 내 눈실로 딱 빼가지고 죽어 있는 거야 왜? 축하했지 여행가 전에 1회차 묶이 다른 거 아니야? 저희만 안 해 1회차 묶이 다른 거 아니야? 흐헤헤 한글자막 by 한효정